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시민사회가 나섰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연대회의를 만들어 범국민운동을 펼치자는 건데요.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3일간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임진각 평화누리 임시진무실로 출근해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달 15일에는 통일대교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개성공단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43일간의 여정에 시민사회가 응답했습니다. 정관계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범국민운동을 펼치는 민간주도협력기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연대회의. 한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압도적으로 개성공단 복원을 지지한다면 미국도 움직이고 세계 여론은 움직일 수가 있는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송영길 의원은 개성공단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공단 재개를 끌어낼 수 있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이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위한 연대회의 상임 대표로 추대됐고 연대회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평화부지사는 임진각 현장진무실을 철수하고 수원 도청으로 복귀합니다.